야, 나 먹고 싶어요. 아주머니, 샌드위치 하나 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줘. 어, 말 잘 됐네. 뭐 줄까? 치즈 샌드위치요. 치즈 손님? 어메리칸 치즈 주세요. 그래, 계란도 넣어줄게. 아주머니, 여기 돈 받으세요. 아주머니께서 전화받는다고 바쁘시네요. 빨리 계산해 주세요. 이제 가지고 가도 되나요? 아빠, 제가 가져갈게요. 와, 신난다. 치즈 샌드위치다. 여기 앉아서 먹을까? 형님 먼저 먹자. 아빠, 나도 먹고 싶어요. 아, 침 넘어가네. 형을 밀어내며 먹고자 하는 도리. 와, 정말 맛있다. 나는 언제 주실 거예요? 몸무게 여섯 배 차이지만, 우리에게 밀려나는 이루마. 자. 놔야겠다. 어허. 없어? 어허 스크림들 이름만 앉죠? 이루마는 왼쪽이라는 말과 손이 가리키는 방향을 이해하는 총명한 푸들입니다. 공을 찾으면 도리가 하는 일은 루마의 목줄을 물고 같이 뛰는 것입니다. 루마가 뛰는 것을 더 힘들게 만드는 도리입니다. 셔틀랜드 식독이 같이 놀자고 왔네요. 루마의 덩치에 살짝 긴장하는 셔틀랜드 식독 날쌘돌이 도리입니다. 도리는 루마와 조깅하는 덕분에 정말 빨리 달리는 소형견이랍니다. 루마는 루마 anger에서 다시 고기. 털메요. 저 guys thor Assim Hvad 루마가ulously Leg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